자, 그러면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함께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박셀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만 1,500원이고요. 비중은 20%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전 정도에 샀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알다시피 매집 구간이라고 하고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 수급을 보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면은 그 전에 상승폭으로 크게 갈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이 조금 약간 숨죽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향후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간암세포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최근에도 간학회에서 이제 미국의 간학회에서 간암치료제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11월 8일 이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기사님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이 박셀바이오는 이 간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간암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차익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바닥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날 이 올린 물량들을 차익실현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박셀바이오는 지금 현재 약 3만 8천원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짚어주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셀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 3만 8천원 구간부터 4만 한 천원 정도 구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셀바이오는 결론적으로는 이 매집된 물량들을 쉽게 말해서 차익실현을 다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물량들을 차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미 일전에 힘을 모아갔어야 될 구간에서 그날 바로 올려버리고 차익실현을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힘이 쌓여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박셀바이오는 그러한 힘을 어느 정도 좀 모아주려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중인 건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일전에 이슈가 있었던 간암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때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이 4만 5천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4만 5천원이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4만 5천원 구간부터 이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4만 5천원의 굉장히 주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셀바이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4만 5천원 혹은 이제 5만원 정도 위에서 올려주면서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실현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약간은 힘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중요한 힘 혹은 이제 이슈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일전에 그런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실현이 나왔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좀 대응 구간을 잡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3만 8천원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으로부터 3만 8천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접전 구간이죠. 3만 5천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만 5천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이 4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또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힘을 모으다가 또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겠죠. 때문에 이 3만 8천원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1월 달에 여러 가지 바이오 확계 뭐 JP모건이라든지 이야기가 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거기는 하지만 그때도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에 간암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얼만큼의 힘이 좀 강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만 8천원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안내드리고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3만 8천원 구간으로부터 그래도 한 4만 1천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 차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약 매수가가 4만 1천 5백 원이시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지금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박세바이오는 매수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님 박세바이오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안 하는 편이 좋다는 거죠.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는 게 위험 감소 때문에. 네.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해도 괜찮아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은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만 8천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4만원 구간 위에서 자리를 잡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만원 구간에서 6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1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약 4만원 중반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눈에 띄는 수급이 한 차례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점. 보시게 되면 일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윗고리를 그르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 윗고리가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수급이 어느 정도 차 있었으면 미로 올리는 수급이 그대로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올리고 바로 차액 시현을 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이 윗고리를 그리지 않고 좀 차 있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박셀바이오가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급도 약간은 좀 죽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3만 8천원은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누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잡고 종목 교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승에 대한 이미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고 조언 드렸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